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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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여기야? 너 처음 하러 왔어 ㄷㄷ 고마워 pink 여깄다 연약 고마워 연약 함께 체계 업로드될 직업을류하고 있습니다. 실업이 좀 더 laz builds! contacted 이건 직업이 생각된다는 것은 오징어로 여러가지 불가능한 measured 고춧가루 거대한 것 같네 그냥 다리 잡아둔는데 다리가 안 끊어져 대게 먹을 건데 먹고 하려면 식당 거기 가서 찍는 거예요? 여기서 사시기만 하면 저희가 식당 안내해드리고 저희 대게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먹을 거거든요 한 마디만 하면 되겠네 그럼 몇 킬로예요? 한 마디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절다 많이 드세요? 그냥 적당히 먹어요 이게 몇 킬로지? 제로 이게 1.2kg다 1.2kg 여기에다가 볶음밥 드시고 7만 8천원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찌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찌는 거는 약 30분 정도 식당 가서 이거지? 네 뭐 가리비 몇 개 넣으시네 새우도 4마리들인데요 고맙습니다 소고기 크래프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한 마디만 하면 보통 15-16만 원 14,500원 15,600만 원 한 2배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두배는 아니고 네 두배는 아니죠 이거 1kg 200 네 칫갓 나갔으니까 100개가 저 식당은 어디로 소개해주세요? 근데 돌멍게는 없어 없어요? 어디가도 왜요? 안들어오니까 그거 먹으러 온거지 철이 끝났어요? 이게 철이라도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비료가 안들어가거든요 요새는 안보여 그냥 멍게는 있어? 그냥 멍게는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끝난거야? 일단 해서 쪄달라고 하고 우리는 한대 돌아다녀 나무 버전으로 사라지고 아 더워 어쩌지 잘 따라가 어디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건 또 간장인데 신선해? 아 간장이네 소장 소장 아니 이거 젓가락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게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 아 몰라 따뜻하다 먹어봐 아 그렇죠 지금 먹어봐 아흐흐흫 아흐흐흐흫 저거는 뭐예요? 아흐흫 아흐흐흫 아흐흐흫 우리 이제 비정니깐 뭐예요? 우리 이제 비정니깐 뭐예요? 우리 이제 비정니깐 뭐예요? 아흐흐 뭐 안 돼? 아흐흐흫 그거 좀 줘? 진짜 줘? 왜 그래 줘 왜 그래 아흐흫 이 앞에서 먹은 거잖아 아까 먹었어 어흐흐 왜 왜 어? 아니야 언니 우리보다 먼저 오셨어 저희 와사비 좀 갖다 주세요 뭐라 써 있는거야? 홀 7번 다시 아 근데 잘라주진 않아 아 뜨거 한 번만 더 뒤집어봐 아 나 그냥 찍을게 아 뜨거 내가 잘라줄게요 오빠 아침아 좀 달라고 그럴까? 이제 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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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 아 왜? 손 잘렸어 진짜? 피나? ㅎㅎ 에어컨 어 어 어 어 덕분에 일어나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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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네, 네, 이거 돌리세요. 네, 네, 이거 돌리세요. 이거 담마에 나올 거 좀 쉬는 거 같아요. 와, 진짜 좋아. 나왔어? 이거 또 여기도. 깜짝 놀랐어. 딩 cái. 딩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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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오. 와. 짠. 그럼. 썸, 썸, 썸. 어울려, 씬, 썸. 어, 오늘은. 여기 비용 맛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양념이 막기 전에 조금방 왔어요. 양념이 왔어요. 또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또 다른 음식을 먹었고, 또 다른 음식을 먹었고, 또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마가복은